이게 나중에 쥐가 들어가는 게 또 너무나 좋은 추억으로 나보니까 렛츠 고! 렛츠 고! 잘 뵙겠습니다! 너무 많다! 형 많이 들게요! 이거 손잡고 오세요! 죄송해요! 이벤 좀 맞으세요? 와우! 이거 먹어도 돼요? 간호야? 와! 맛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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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맛있어! 간호야 씨 이거 한 번 먹어봐요! 그래! 감사합니다! 맛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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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밥 먹으니까 말이 하나도 없어서 들었어요! 놀아! 잘 먹어서 쉬워! 연구야! 내 거! 우리! 화이자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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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내가 반석인데! 지금 이게 안 왔어! 너거? 저거! 고맙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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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안 왔어! 고맙다! 고마워 고마워 개꿀! 개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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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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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와.. 저게 놀랐다 아! 드디어 지금 특화점 만족해요 그래요 만족해요 아 아 왜냐면 호동용이랑 김시영은 회 거의 그냥 끝나거든요 이 사람은 아 지현이만 정도 끓더구나 근데 가스불 안 켜도 라면 있겠어 물 형님 뭘네요 안드로즈 라면 끓이 뽑았나 네 어? 라면 잘 끓이나 끓이 봐라 끓이 봐라 어? 날 망하신 분 먼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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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오 마이 갓 해 동생아! 동생아! 디디 라면 끓일 줄 알자? 네 알아요 뭐 어떻게 끓이는 거야? 인도도 라면 있잖아요 어 라면 아니고 비서다는 것 드세요 오케이 와푸도 라면! 제발 와푸만 안걸리게 You must win! 오케이? 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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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아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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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 자 하하하하하하 뽕 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동생아! 동생아! 고! 하하하하 하하하핁 하하하하 독 knowing bene 하하하하 칼 하하하하 ке 긴도 스타일이. 동생아! 행인만 더 가줘! 아 괜찮아요. 긴도 스타일? 잠깐만 물도 안 끓었는데! 다른 사람 미리 먼저 시선 보러. 한 번 여기서 한 번 해봐요. 영어를? 연주를 랑. 연주를 랑. 빠지게 빠졌다 이거를.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알뜰한 스타일이야. 속에 잔스프를 안 남기기 위해서. 라면 좋아? 라면 좋아? 와프! 김치 좋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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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! 안 매워? 매워. 매워? 매워가 메리쿠션. 매워서 메리쿠션? 네. 네? 네. 잘 먹겠습니다. 버퍼. 많이 먹어. 네. 배불리 많이 먹으라. 많이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여기는 오면 국바닥에서 라멀 뿌려 먹네. 오우 오우 으어어어어어어어어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주유를 잡아라 빨리 잡아라 빨리 잡아라 핸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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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커요 빨리 잡아봐라 이 작잖아요 한금만 더 봐라 배를 봐서 아 거짓 세네 핸드로 봐봐 고김치 맛있어 고김치는 또 좋아해 그래? 라면을 먹는 건지 더위를 먹는 건가 진짜 저 조금 회 먹어요? 회뿐 아니라 꽃게찜으로 전복, 부위 어? 전복이에요? 이 대구 전복 전복 시가 전복 이 맛을 그냥 보정으로 다 표현해야 돼. 리액션. 진짜 맛있어. 이 말이 오그라들어. 오그라들어도 돼요. 입에 나가기만 하면 돼. 이거 한번 찍어서. 수영 찍어서. 통합. 너무 좋아. 통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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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맛에 다 맞죠? 입맛에. 사실 이거. 한국인들도. 안 맞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. 입맛에. 입맛에 다 맞으시는 것 같아요. 굉장히. 굉장히 좋은 장면이에요. 어떻게 움직이시죠? 안 Niagara.